2015년 5월 둘째 주 베델 한인교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예배 후 새가족 환영실에서 인사를 나누고 가시길 바라며 특별히 새가족을 위한 5주 가정에 새가족반을 운영하고 있으니 꼭 새가족반을 마치시고 정식 교인이 되셔서 교회의 많은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어머니께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목양장로사역 컨퍼런스가 5월 26일 화요일부터 27일 수요일까지 EM체플에서 열립니다. 성경적인 장로직의 본질인 목양과 섬김을 회복하며 그곳에 대한 실제적 대안을 제시하는 이 시간에 장로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마니엘 수양회가 5월 29일 금요일부터 30일 토요일까지 어르신들을 모시고 열립니다.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목요 중부 기도 모임, 주일 래위 기도 모임, 주중 릴레이 기도는 언제든지 헌신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은혜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실 분들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워싱턴 DC 인턴십 미션 컨퍼런스가 7월 13일 월요일부터 16일 목요일까지 있으며 참가자와 봉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